여기에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은 단 한 명도 낙선자들 가운데서 선거 결과에 불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4월 15일 총선 이후에 아주 학습효과가 크게 발휘가 된 거죠. 많은 낙선자들 가운데 특히 민경욱 전 의원이 나서서 선거 미호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오랜 시간을 끌다가 대법관들이 모든 문제를 다 덮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학습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국민의힘 낙선자들에게 공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여당이 전원 항복했다 이렇게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윤 정부가 선거 사기 시력들에게 완전히 전면 항복을 한 그런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참 한국 근현대사들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아주 중대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을 전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바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갖고 있는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문제가 있다 이 정도는 생각하시겠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당이 전원 항복했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체제가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접수가 된 그런 사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미래일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예상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콩이 선거 제도를 바꿔서 중국 공상당이 홍콩을 접수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현재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관심 있게 들여다본 사람들은 대개 선거권을 빼앗긴 국민들이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지는 직접 경험해 보지 않더라도 손쉽게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다룰 수 없을 거라고 내가 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4월 10일 총선이 끝난 이후에 어제 아주 많은 부분을 비례대표 조작에 대해서 다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한번 정리정돈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제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드리겠지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사전투표지 유령사전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투표의 경우에는 종로구에는 확보된 유령사전투표지를 4대6으로 배분하고 또 해운대구에서는 3대7로 배분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함 그 이상의 여러분들 정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특히 총선 같은 경우는 지역구나 비례대표를 불문하고 모두 다 위조투표지 투입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선거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조작 과정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작 수단을 굉장히 단순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구의 관외사전투표에 26005표를 집어넣으면 똑같은 수만큼을 비례대표에서도 26005표를 종로구 경우에는 40대 60%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의 40% 그리고 조국개혁당의 60%를 배분하는 그런 식으로 행한 것을 일어난 일이니까 다 여러분들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소위 우익들 우파 진영에서는 정권을 창출하거나 다수당이 될 가능성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기획한 선거기획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10년 이상 수행해온 선거관리비안에 의해 선거기술자들이 전산조작을 하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를 투입하는 그 두 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도화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딱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자신이 시정할 그런 의향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그냥 넘어간 거죠 부정선거 세력들에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국민의힘의 부산남구의 박수영 의원이 며칠 전에 아마 관외사전투표에 문제가 없다 관외사전투표에서 자기가 박대호 더불당 후보한테 패배한 것은 투표자들이 관외사전투표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면 자기가 이겼을 것이다 그렇게 헛소리를 하는 것을 보고 한마디로 서울법대 출신치고는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본인은 재선의원이 됐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치를 봐서 다 급쟁이가 되는 것까지 제가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서서서 2020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선의원인 부산남구의 박수영 의원이 선거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계속 나서겠다면 몇 표를 도덕질 받았는지 내가 다 이야기를 해 줄 테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운명과 국가의 안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여러분들 찾기가 어려운 발견하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신의 안의를 위해 가지고 국민들과 국가를 선거 부정 세력들에게 다 넘겨버린 거죠 나라가 망한 겁니다 선거에 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선거 부정이 일어나서 4년이 지나 가지고 태산처럼 부정선거 정거물이 쌓였다 그런 표현에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정거물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당선됐다고 생각해 가지고 선거 부정이 없다 그따위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죠 서울법대 출신들은 그렇게 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들 벌 받을 거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입을 쳐 닫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입을 닫고 끝까지 내가 이렇게 나무랄 생각은 없으니까 최상병이 이제 수해 지역에 파견돼 가지고 해병대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특검법이 지금 이제 특검법을 100번 당해도 싼 거죠 비겁한 사람들이 특검법을 200번 당해도 싸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최상병 특검법이 좀 무리한 일이죠 그 부분에서 또 안철수 씨가 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재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해부되게 되면 자신이 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한편으로는 안철수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안철수의 간복이라는 그런 표현이 떠오르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제가 논평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선거를 그렇게 압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압승축가 플래카드도 여러분들 이렇게 민주당에 걸지도 않는고 그다음에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압승한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지리멸려를 면치 못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여론 조작하고 선거결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있죠 압승한 이후에도 민주당 지지율이 그렇게 답보상태를 넘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또 비례선거에서 이뤄졌던 선거관리위원회체도 사전특표 득표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좀 더 쉽고 간단하게 비례선거를 어떤 식으로 조작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